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. 어제 제가 다운 갤러리에 오프닝에 참석을 하고자 갔었는데 다운 갤러리 오랜만에 가니까 제 그림이 걸려있더라고요. 갤러리 안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갤러리 계단 쪽에 건물 안쪽에 그림이 걸려있었는데 다운 갤러리 관장님께서 제가 어려웠을 때 제 작품을 좀 여러 점 소장을 해주셨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약간 생소한 작품일 수 있는데 2012년에 제가 그렸었던 그로워비라는 작품입니다. 원래는 이게 세로로 그렸던 작품인데 제가 오랜만에 봤을 때 이렇게 가로로 놓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이때는 제가 붓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었고 지금이랑 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주제는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. 뭔가 뭔지 모를 이렇게 힘, 힘이 집중되고 힘이 발산하는 듯한 형태를 그렸었던 작품인데 이걸 가로로 놓으니까 저 가운데 이제 저 노란 게 약간 해 같기도 하더라고요. 해에서 뭔가가 이렇게 에너지들이 방출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던 작품이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제 품을 떠난 작품들을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액자까지 해서 전시를 해놔 주시니까 건물 안에 걸려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이 작품은 지금 강남 선정능역 근처에 있는 다운 갤러리 건물 계단 쪽에 걸려있는 작품이고요. 제가 당시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입니다. 혹시라도 어디 가서 제 작품이 어디 걸려있는 거를 혹시 보시면은 저한테 좀 제보호를 해주시면은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